와 이쁘다 그지? 노아가 와우 우리 한나가 노래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네 짝짝짝짝짝 한나가 노래하지? 와우 이게 사람들이 이건 뭐야? 한나 이건 코끼리 코끼리 이것은 뭐야? 원숭이 어 뭐 곰 그런거 이것도 원숭이인가보다 사이좋게 돼네 원숭이하고 곰하고 그지? 아이고 이쁘네 여기는 뭐야? 곰두리 파티였나 와우 여기 뭐 곰두리 파티였는데 뭐야 이게 지금 어 뭐 여러가지 음식이 많네 오우 여기 피자도 갖고 오는가 하면은 뭐 다른것도 여러가지 과일도 많고 오우 그레이크 주스인가 맞나 여기 그지? 우와 맞네 이게 뭐야 곰하고 원숭이가 지금 등을 지금 대고 놀고 있지? 야 좋다니 어 여기는 뭐야? 어 강아지가 여기 지금 의자에서 지금 쿨쿨 자고 있네 어 이거 아빠가 어디 가는데 누가 따라가 멍멍이가 따라가지 어 집에 가라 그래 아빠 아빠가 지금 가는데 멍멍이가 가지 너 집에 가 그래 어 어 요 요 샤워원에 강아지가 그지? 어 네 감사합니다.